할렐루야 8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다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저희를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예배함으로 하루의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 영과 진리로 주님을 예배하오니 우리의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예배자들 심령 심령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겠나이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부르실 찬양은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졌다 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들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이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던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단길로 가지 맙시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즉 그 섬은 멜리데라 하더라 비가 오고 날이 참해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와 한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이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며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사람 보블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보블리오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수하여 낫게 하메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들이 와서 고침을 받고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떠날 때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었더라 아멘 사도행전 28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 지중해 바다를 헤매던 이 사도바울이 탄 배가 드디어 멜리데의 섬에 가까스로 도착을 하게 됩니다 도착이라고 할 수도 없겠죠 그 섬 바로 앞바다에서 모레토배에 걸려 좌초가 되었는데 그 배에 타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헤엄쳐 육지로 살아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사도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 사람도 다치지 아니하고 목숨을 잃지 아니하고 다 생명의 구원을 얻게 되었죠 그래야 그 섬에 도착하니 그 섬에 살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잘 보살펴줍니다 그런 와중에 사도바울이 나무 한 웅큼을 집어다가 뜨거운 불에 넣는데 그때 그 나뭇가지 속에 숨어있던 독사가 사도바울에 손을 물게 되죠 그 모습을 보고 원주민들은 아, 이 사도바울은 살인한 자다 그래서 이 독사가 그 손을 물게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사도바울이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죽지를 않습니다 멀쩡합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원주민들이 사도바울을 신으로 여깁니다 독사에 물리고도 죽지 않는 사람 정말 그들의 눈에는 신으로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그 섬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되고 마침 그 보블리오라는 사람의 부친이 열병으로 누워있었는데 사도바울이 그를 위해서 안수하고 기도를 하니까 그의 병이 깨끗하게 낫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서 그 섬에 살고 있던 모든 환자들이 사도바울 앞으로 오게 되었고 그들 모두가 사도바울의 기도로 안수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병고침을 받습니다 그런 후에 그들은 더욱 원주민들로부터 환대를 받았고 떠날 때에는 정말 필요한 물품까지 다 받아서 그 섬을 떠나게 됩니다 사도바울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열심히 길을 가고 있는데 유라굴로라는 광품 즉 고난, 위험, 문제를 당하게 됩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하죠 아니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애쓰고 힘쓰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닥칩니까?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왜 이런 고난이 내 삶 가운데 왜 이런 고난이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중에 생겨서 하나님의 일들을 제대로 할 수 없게끔 만듭니까? 이런 불평, 이런 불만을 갖는 것이 우리의 보통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내가 죄를 짓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내가 교회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이런 고난이 생기는지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지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로마로 가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가고 있는데 왜 배가 풍랑을 만나 좌초되는 이런 엄청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일까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멜리데의 섬에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죠 그곳에 있는 아픈 자들을 치유하기 위함이었죠 바로 그러한 사명도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배를 멜리데의 섬으로 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더라도 분명히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산다 할지라도 내 삶 가운데 고난이나 어려움이 분명히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것이 또 내가 감당해야 될 새로운 사명이 있기에 그 사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치들을 사용하신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고난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든지 간에 아니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든지 간에 그 어려움만 바라보며 그 고난만 바라보며 불평, 불만을 쏟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것들을 내게 허락하셨는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게 되어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서든지 불평하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실망하지 않냐고 이 모든 것들을 이끌어 가시는 여우와 하나님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나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주님 나를 이 길로 인도하시렵니까? 내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만 바라보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죄를 지을 때는 당연히 주님으로부터 혼나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데 내가 열심히 믿음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생기는가 왜 이런 고난이 생기는가 잘 이해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주님께서 오늘 사도바울의 경우처럼 새로운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명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그런 고난이나 어려움, 환란들을 사용하실 때도 있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간에 주님을 의심하거나 실망하지 않냐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주님만을 신뢰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멋진 믿음의 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어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이마 없이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겨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사랑의 손길이 여러분의 심령을 어루만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